2. 2. 2. 뭐야 이거? 뒤질라고 이거 뭔데 이거? 뭐야 뭐야, 시바 왔어 지금? 왜 날아왔어? 아니 뭔가 시작하지 마서 갑자기 내 리뷰에 빨간색 불이 들어와. 기다렸더니 시바 날아왔어. 아 쟤 저거 막놨어? 또 샤벅 뭐하지? 네, 뭐가 여기. 야 뭐야 뭐야. 뭐야 이 새끼. 밥도둑이다 밥도둑. 뭐야 저거. 밥도둑. 걔 얼쩍이 없네 자식. 밥먹으라고 뛰어갔는데 때리고 튀어서 밥 어팠어. 갑자기 내려와서 미친놈. 갑자기 안개에서 드레기 나와가지고 때리고 튀었어. 아니 언제까지 숨어있었던거야 쟤. 야야야. 아니 레나 부터 봐야지. 레나 부터. 아이씨. 눕혔어 눕혔어. 올렸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거 어디갔어? 아니 이거 어디갔어? 아니 어렵다 날아갔는데 어딨어? 아니 이런 동태가 날아가는 쓰레기. 아니 이게 어딨어? 아아앜. 시끄럽다. 고소. 아아앜앜앜앜앜앜. 아이아놔아아앜앜앜앜. 으아아앜앜앜. 으아아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 아 뭐야 이거 나 왜 달아. 으 씻. 아.. 야 뭐야 나 왜 공부했어? 야 뭐야 이게 게임 진짜 나 어디 있는거야? 나 왜 이렇게 높게 날아 있어? 아 미친놈 아니야! 아이 진짜 이 시키야 왜 그래 나 이거 좀 먹자 이거 못 먹게 할라고 궁 썼어 궁 썼어 이거 못 먹게 할라고 궁 썼어 사기체를 피해야지 뭘 그만해 이 시키야 아이 뭐야 이거 철거만 철거만 아이 뭐야 궁을 들어갔는데 왜 끄켜 어? 이거 왜 끄켜 이 게임 그런거 너무 많아 진짜 야 그게 왜 끄기냐 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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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방금 뭐야 왜 너 낡떠떠 뚝띠겼냐 방금 너 하하하하 방금 이락장 하하하하 아니 미친끼임 아니야 진짜 이거 몇보들 이 지랄이야 아 방금 혼자 막 어? 막 엑소시스였는데 방금 이럴로 방금 샷걸치잖아 아니야? 난 봤어 이락장 어 앞에 떨권났다 어 아이고 아아아아 바이 하파 그레이 타임 뭐야 이거 방금 아 어디갔어? 어디갔어 방금 날라가지 않았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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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써도 안돼 어 왜냐면 아 기재빌 왜 올라갔어 뭐야 답culpt 어이없네 뭐냐 방금 아 쟤 나가는거 아니야 아 뭐야 이거 렉반 거야 날라가 뭐야 이거 아 왜이래 미쳤나봐acking 진짜 怎么了 응. 평소에 니가 미언대요. 평소에 주름을 주릅니다. 주름난다고 짓거리 하니까 주름이 빡쳤잖아. 킬 달라고. 어 뭐야. 방금 뭐야? 너 왜 손 왜 들었어? 너 학리로 손 들던데 가끔. 손 들던데. 아 미친킬. 아 미친킬. 뭐야 이거? 렉걸렸다. 나도 렉걸렸어. 아 미친게임 진짜 난리도 아니네. 아 시리게임 렉 진짜. 나 팬님 보셨죠. 아 용동참기 당했어 미친게임 진짜. 잘 가시고. 아이 미친. 야 뭐야. 아이 씨. 어 나 피당했어. 미친. 너무 들어가.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으허허헣헣헣헣헣헣. 뭐야? 너냐고? 야 너야. 이거 알콩을 잘못했다 이거. 으허허허허헣헣허헣헣. 어. 존나빡치네 진짜. 오. 잡무. 오. 잡무. 오오. 고인물새끼. 클리어공은 잡무를 못해요. 아냐 미안 나 방금 미러보고 말한건데? 세견둑? 나도 잡무했는데? 이게 둘 다 잡무했어? 오.. 개보였네.. 괜찮다 할만하다.. 야 엘리 불타 죽었어.. 나한테 불타 죽었어.. 내 눈앞에서 불타 죽었어.. 내 눈앞에서 불타 죽었어.. 아 로이 개핀데.. 오 야 롱 맞췄어.. 야 롱 순정이라 맞췄어.. 아 이씨.. 룸 떨어뜨려서 눈덩이 강투창으로 맞췄어.. 강평으로.. 아야.. 아 진짜.. 오빠 안돼.. 오빠 안돼 안돼.. 오오.. 바로 빠른 빠른 손절.. 가챗! 와.. 와 개가 죽었어.. 야.. 존나 어이없.. 와.. 쟤 이걸 잡아? 미친.. 저거 맞아.. 8점 뒤로 뛸려고 하는데 잡았어.. 어.. 피었는데 잡았어.. 몸 떴는데.. 모르겠네.. 개피.. 아잇.. 렛통 씻어.. 너 빼라 빼라 빼라.. 갈채기로.. 따샤.. 아잇.. 하핰ㅋㅋ 제발 정룡 포파.. 에잇.. 다 내려왔.. 아 스페 왜 안넣어? 와.. 개졌다.. 다음에 내가 좋겠군.. 내려.. 멍청하게.. 떼거리로 내려오네.. 제로.. 제로.. 아이씨.. 제로 없는데요~? 제로 끝났다.. 시간 끝났다.. 아니야.. 아이 젠장! 아 죽었어! 나도 죽었어 아 죽었다 제로 때문에 와 레톤 뽑았다 아 쓰레기 에트 게임이야 진짜 엘리야 언니 뭐야 이거 또 죽겠다 이거 죽겠다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드래곤 용쿡이 찍어 오 진짜 찍었어 뒤져있어 아야야야야야 루드비가 그러지마라 오! 오! 병신 짓었다 야 얘 잡아 아이 정말 아이씨 아이씨 아니 지드리노 저러고 왜 나한테 승질이지 지드리노 아니 마라 족발에 1월이로 죽었어 아 젠장 내 테 아 1월이 옆에 있으니까 죽었어 하하하하 너 옆에 있어도 죽은게 아닐까 아니야 내 옆에 있어도 네가 죽은게 아니야 내가 네 옆에 있어도 죽은거라고 하하하하 넌 죽고 잘가고 야야 본진 털린다 본진 털려 본진 야 본진 막으러 가야 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미치야 터지게 했네 저거 미소 철거 봐냐? 어.. 철거 봐 뭐야 야 내가 어허 한복되게 와있었어 흐흫 빨리 밀어라 야 이래 다갔다 다갔다 다간다 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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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라간다 다하라간다 헤티 Zwe dim 헤티옹 야 야 빨리 가 헤티옹 철 뛰어 공 뛰어 이제 다 날아가고 있어 지금 아 casually 아 이런 경기가 어딨소 야 굽굴어봤잖아 아 안돼 앉아옹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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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평타 계속.. 왜 평타를 이렇게 천천히 쓰이씨? 컴퓨터도 하는거 왜이래 이거 야 빨리 밀어x2 밀고 있어 안대! 내 손 제발 내 손! K핀대 아야야야야야야야 잘 죽어 아이 진짜 내킬이야 오늘 남킬 그래서 먹을라 그래요? 아이 킬 빼서 먹는게 아니라 제가 또 못땅 썼거든요 아이 죽뻘해가지고 저거 자꾸 탈주할라 그랬더니 저걸 빼자가네 진짜 와 내킬이라고 오오오오오오